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860년간의 경고를 무시할 때 만나게 되는 결과. 860년간의 경고를 무시할 때 만나게 되는 결과. 이런 제목으로 또는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피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나라,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유다왕국, 이 왕국이 몰락하는 시기, 시드기아 왕의 시대가 어땠는지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게 사실 많은 교인들에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험한 어디 오지 선교지나 가서 하는 그런 그래야 되는 어려운 일이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드기아도 결국 그것 때문에 지금 무너져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조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삶의 모든 원리가 이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온전하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는 기꺼이 성장과 발전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삶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가 기쁨을 안을 거둔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분명한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애쓰며 힘써야만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게 창조의 법칙이고 그 창조의 법칙 안에 살아가는 모든 이 우주만물들, 그 인간들 속의 삶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요. 이 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받는 그 구원의 문제는 당연히 우리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가 아니에요. 절대 그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로 인해 만드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받아지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 하나님의 자녀든 아니든 어쨌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 피조물들,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삶의 원리는 이게 똑같다는 거죠. 어느 하나 거저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뭐 왕처럼 어떤 면에서 인간사회 안에 높은 권력의 자리에 서면 당연히 누리는 게 맞죠.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만큼 감당해야 되는 책임도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아무리 왕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런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는 서민들, 일반 백성들의 요구와 뜻을 다르게 관찰하지 못하면 결국 무너지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즘 대통령과 같은 그런 위치를 보면 어때요? 과거 왕과 같은 그런 힘을 누리거나 과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물론 정신 나가서 그런 짓거리를 뒤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럴 수는 없죠 요즘에는. 그만큼 이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살만한 사회가 되고 있다는 축복 속에 있다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대통령의 모습이 좀 더 국민을 섬기는 종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 시대가 아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간다.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라 저기 어디 북한같이 저기 어디 독재자가 통치하는 그런 거 저기 어디 저기 뭐 이슬람에 이런 이상한 듯 태어난 게 아니라 그리고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건 참 복을 누리는 걸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게 어느 사회든 간에 독재 사회든 아니면 왕이 통치하는 사회든 아니면 대통령이 통치하는 사회든 어떤 사회든 간에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그래야 온전한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할 때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축복 도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거지 이 시득의 왕처럼 그런 위치를 가지기는 했는데 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와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가고자 애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뭐가 되는 하나님의 그 질서가 무너지고 결국에는 크게 회복될 수 없는 몰락의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거 지금 우리가 이 사실을 지금 이 남유다의 마지막 모습들을 통해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가 살피기 시작해야 되는 장은 연대기적으로 배열한 표를 보면 지난 주간 27장에서 28장까지 살펴봤으니까 그 다음이 표를 참고해 볼 때 50장, 51장을 나누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지난 주간 크게 크게 잡으면 46장에서 51장까지 그러니까 남유다 주변 나라에 대한 심판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런데 그중에 46장에서 49장까지는 여야킴 시대 때 예언된 심판의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50장에서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이런 심판 그러니까 시드기아 왕 시대에 선포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분류해서 살피는 겁니다. 바벨론은 시드기아라는 사람을 남유다의 왕으로 억지로 세우기도 했고 결국에는 이 남유다를 파멸시키는 나라이기도 한데 사실 보면 이게 마치 아수르 제국이 부강국을 심판하듯이 이게 하나님의 회초리로 사용됐던 거거든요. 바벨론도 그렇게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을 바르게 하기 위한 회초리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나라가 이 역사 속에 아수르를 잇는 다른 나라로 등장하게 된 거죠. 왜 처음 아수르가 하나님의 회초리로 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부강국에 대한 어떤 회초리 역할을 했는데 왜 결국은 폐망하고 멸망했을까? 우리가 이미 살폈죠.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하면 이 바벨론도 왜 결국은 이런 심판의 예언을 듣게 되는가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뭐 때문이에요? 교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타락한 세상을 바로잡는 역할을 도구로 사용됐는데 그 과정에 큰 힘과 거대한 영토를 가지게 되면서 그게 마치 자기들의 능력이라고 착각을 하고 교만해져서 결국 몰락에 이르고 만 거죠. 이런 패턴은 단지 아수르나 바벨론만이 아니라 이 역사를 모든 나라, 모든 열방, 또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된 그런 권력자들 톱에 올라갔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뭘 많이 가지고 높이 올라간다는 거는 내 능력과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당신의 뜻 우리를 통해 흘려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고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인류 역사는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런 바벨론은 하나님이 그렇게 삐뚤어진 나라들을 바르게 잡으려고 했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교만에 빠져 몰락으로 가게 되는 그럼 너는 그렇게 해서 결국 멸망에 갈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50장에 말씀드린 거예요. 50장 41절부터 봐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바벨론 너희를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너희가 그렇게 무너져 갈 거다. 아주 고통 속에 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50장 41절에는 보아라 한 백성이 북녘에서 오고 있다. 큰 나라가 온다 하면서 바벨론을 무너뜨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북방의 군대를 역사적으로 볼 때 어디로 볼 수 있냐면 메대, 메디아 왕국.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대와 페르시아. 바사. 메대와 바사 왕국. 원래 메디아 왕국이 바사와 페르시아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바사가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결국 페르시아가 메디아 왕국을 꺾게 됩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계속 다가오는 이런 역사를 살펴가는 과정 가운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먼저 얘기하자면 그 주력이 됐던 왕이 바로 고레스라는 왕이었죠. 퀴로스. 그렇게 이제 메대와 바사의 주인이 된 이 퀴로스 왕이 결국은 이 바벨론을 무너뜨려서 이 역사에서 그것을 없애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에 대한 예언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51장에 바로 이제 그런 폐망의 비참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59절을 참고해보면 이런 예언이 시드기아 왕 4년에 이제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들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해가지고 이 왕과 그 사람들에게 절대 이거는 잊지 않도록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라고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아 왕 4년은 빛이 593년경인데 아마도 이게 이제 예레미야 27장에서 거짓 예언자들이 아까 얘기하면서 부딪혔잖아요. 이것과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반바벨론 음모를 위해서 남유다 주변의 나라들이 모일 때 예레미야가 이 멍해를 메고 예언했던 기록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여러 상황을 보면 바로 이게 시드기아 왕이 어떤 주동의 시드기아 왕의 주도에 의해서 반바벨론 동맹을 만들려고 했을 때 벌어진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벨론에게 발각된 거죠. 그래서 시드기아 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바벨론에 가요. 그래서 바벨론 왕을 뵙고 그다음에 이게 아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레미야가 50장 51장에 그래서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 이거를 지금 시드기아와 그 왕들이 신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얘기했던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보면 21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아의 불순종으로 결국 바벨론 너브간네살에게 침략을 받은 그런 현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제발 우리를 위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분명한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그 말씀에 기귤이지 않고 불순종 얘기를 고집하다가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바벨론이 침략하게 되는 그 마지막을 달려가는 그 결과로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드기아 왕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나를 위해 중보해달라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고 그 가치를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살다가 자기가 위급할 때, 필요할 때만 불러서 그 하나님을 마술램프 속의 지니처럼 싹싹 빌어서 나와서 소원을 부려먹는 이런 식의 삶을 살았던 거죠. 현대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과 역사를 모르고 교회 안에 몰려와 들어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교회인지 아니면 우상 숭배장인지 금송아지 숭배장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거. 그게 바로 시드기아 시대, 그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죄를 분명히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모든 문제의 핵심이 되는 이 죄,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에게 닥친 위기만을 극복하고 모면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게 중보기도 해달라, 목사에게, 리더에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위기를 만나면 당연히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이 있어요. 뭐라도 간절히 붙들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정말 그렇게 되면 이런 위기를 통해 이런 위기가 주는 교훈을 바르게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이 욕심 속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게 남유다의 마지막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듣겠다라고 해놓고도 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전달을 받으면 자기네 마음에 안 들면 또 그거 그렇게 얘기했다고 예언자를 협박하고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바로 남유다 몰락 직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도 이런 시드기아와 신하들과 같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강단에서 자꾸 이 백성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나중에 폐망하고 나서의 사건이 42장 43장에 나왔는데 여기도 보면 똑같은 일이 나와요. 바벨론에서 다 망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 다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예레미야를 또 찾아와요.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 그래놓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간에 우리가 듣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얘기를 해주면 오히려 얘기한 예레미야를 사기꾼이나 우리 속인다 이러면서 또 협박하고 위협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었기에 결국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할 수 있는 것 같은 꼬투리 어떤 이유를 잡아서 이를 구원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위기를 맞이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이런 위기가 다가온 진짜 원인을 좀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어떤 진정한 마음은 전혀 없고 이런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힘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결국은 이런 모습 때문에 결국은 남녀가 몰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니 결국은 이 언약이 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 그대로 전합니다. 이 병사들은 패하고 성으로 도망칠 거고 성업에 있는 모든 게 다 무너질 건데 어떻게 죽냐면 전염병, 칼, 기근에 죽게 될 거고 그나마 남은 사람들은 너부갓네살에 손에 잡혀서 극률함 없이 죽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잘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지금 바벨론이 어떤 심판의 도구로 와 있는데 사실은 그들이 죽는 첫 번째 이유는 전염병, 칼, 기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도 남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죽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이 죄,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지 않게 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없는데 자꾸 하나님을 필요로 하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이용해 먹겠다는 거기 때문에 참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모든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돼야 뭐 다음이 열린다 그 말 아닙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이제 심판대 앞에 가서 회개할 기회? 그건 없어요. 예전에 어떤 청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도 지옥의 소리를 구원할 거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얘기를 하는데 사랑이라는 측면을 놓고 보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열심을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도 반만 알고 반도 아니라 성경의 일도 모르는 헛소리를 하는 거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렇게 본다면요. 지금 성경에서 여러 사람들이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주 먼 눈에 어떤 말세지말에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심판의 날은 먼 훗날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영원히 아무 일도 없이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선 안 되고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 우리는 당장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 나와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죄악과 죽음의 길을 가면서 자꾸 하나님을 거기로 불러들여서 여기를 천국으로 만들자.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자.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 삶이 우리 삶 속에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된 백성답게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돼.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가장 먼저 이 죄 하나님이 아니라 한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 우리의 십자가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는 제사장과 레위지파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 중보자를 통해 그거를 이루시고자 했으나 그러나 결국에는 이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신뢰를 배신했고 결국 자기 길로 가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서나 예레미에서도 새언약이라는 얘기를 통해 우리가 살폈잖아요 이미. 새언약을 통해 당신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우리로 하여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런데 시드기아 왕은 끝까지 이 죄된 삶을 회개하고 돌이킬 게 아니라 돌이키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욕심을 고집하면서 터치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위기는 극복하고 싶어. 그러니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삶을 살려고 지금 예레미야 선제를 통해서 중복이도 좀 해달라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위기 모면 잠시 그냥 이 어려움만 피해가고자 하는 참 저주를 부르는 그런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21장, 22장에 나오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4장은 이렇게도 심판받아 마땅한 족속들을 저들이 스스로 풀 수도 없이 꼬아버린 현실로부터 바르게 그래도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불순종의 미래를 미리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시드기아가 결국은 어쨌든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 와중이라도 그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4장 2절부터 보면 분명히 이제 결국은 무너질 거야. 그러면서 4자리에 보면 유다 시드기아 왕이요. 말을 들어라. 여하께서 말씀하실 때 네가 칼에 죽지 않고 평안에 죽을 것이고 너보다 먼저 있는 너의 조상들, 선왕들에게 사람들이 분양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분양하고 너의 죽음을 슬퍼하고 이럴 수 있어. 이런 길이 이거야라고 말을 해줘요. 비록 나라는 이미 망하는 길로 갔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지만 근데 그건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860년간 그렇게 외쳐도 되지 않았던 이 잘못된 거 다 고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니까 염려 말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이라도 듣는다면 너는 비참하게 죽지 않고 평안에 죽을 것이고 너의 호선이 너를 기억할 것이고 너를 극렬히 여길 거다. 이런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가운데도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하나님의 정말 열심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드기아는 끝까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더불어보면 왕만 시드기아만 이랬냐? 그게 아니에요. 그 당백들이 다 그랬고 심지어 그 백성들도 다 똑같은 수준이었다고. 34장에 그걸 보여줘요. 34장의 배경이 바로 그런 거였단 말입니다. 지금 북순종으로 말하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 어떻게 했냐면 이 시드기아가 그래도 어쨌든 버텨야 되니까 사람들을, 군대를 모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딴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그 방백들이 데리고 있던 노예들이 있었어요. 노예들이 있었는데 결국 같은 그 민족이었을 것이고 뭐 그런 사람들이었을 건데 노예로 잡아두고 종으로 잡아두고 그러고 살았던 거죠. 7년의 그 희년의 기간도 다 무시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었는데 이제 위기를 맞으니까 얘를 풀어주자. 얘들이 노예로서 뭘 싸우겠냐. 자기네 집이고 자기 땅이어야 싸우지 않냐. 이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노예들과 이 방백들과 이렇게 이런 약속을 하고 그렇게 이제 이 언약 그 송아지를 돌로 쪼개서 이걸 안 지키면은 우리가 다 이렇게 죽을 거다. 이래가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군대를 만들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백들도 어쩔 수 없이 뭐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 얘들이 나가 싸우지 않으면 뭐 뒤에서 뭐 너 안 나가면 죽여 그런다고 나갈 게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이런 억지 언약을 어쨌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남쪽의 이집트 쪽에서 남쪽의 이집트가 유다를 돕겠다고 올라오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물론 그게 시드기아 왕의 지원 요청 때문에 올라왔는지는 모르지만 또 하나는 자기들이 만약에 이집트의 입장에서 볼 때 가난한 쪽까지 바벨론이 들어와서 만약에 설치면 자기들은 더 위험해지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라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아마 이렇게 올라왔던 거겠죠. 그 바람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걸 잠깐 풀고 작전선 후퇴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상황을 딱 보니 어때요? 시드기아 왕이 볼 때나 거기서 거짓 예언자들이 말할 때 뭐 하나님이 돕는다 어쨌든 이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보니까 당장 자기를 죽일 것 같았던 바벨론이 그런 식으로 포위를 풀고 물러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가봐라 이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래 놓고 어떤 짓을 했냐면 그 포위로 모여 있을 땐 싸워야 되니까 노예들 다 풀어줬다고 그랬잖아요. 언약을 맺었다고 그랬는데 이것들이 거꾸로 다 필요없어 다 잡아 다시 노예를 삼은 거죠.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백들 백성들이 다 똑같은 짓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몰락의 이유가 단지 시드기아라는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이렇게 망한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의 죄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살펴봤을 때 예루살렘을 살펴봤을 때 아무도 없었다고 말하거든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으로 찾아봐라 그럼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유다왕과 지도층들이 하는 짓을 보고 뭐라고 해요. 그래 너희가 언약을 분명히 했지 너희가 언약을 맺은 것처럼 너희가 이 송아지 꼴로 다 비참하게 죽을 거야. 예루살렘성이 잿더미가 되고 너희는 아주 잔인 무도하게 죽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감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따라 살아가려고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위급하고 다급한 순간에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척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사람을 이용해 먹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와 있는 많은 위기들은 잘 생각해보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계속된 하나님의 경고와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인도의 소리를 꾸준히 외면하면서 살아왔고 그래서 위급한 순간에만 죄의 문제 하나는 관계도 문제가 아니라 그 위기만 넘기려고 하는 태도로 살아온 결과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다른 말로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어떤 거였냐면 1930년대 초 여행 보험사 직원이었던 어떤 한 사람 허버트라는 사람이 7만 5천 건의 산업재해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법칙인데 어떤 하나의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니까 같은 원인으로 29번의 작은 유사한 재해들이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또 그 작은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운 좋게 그런 재해는 피했지만 그 재해와 연결될 수밖에 없을 뻔했던 그런 사건이 300번 정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대형 사고는 한 번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작은 경고들이 수없이 발생하고 그 일들이 있을 것을 다 알리고 그러고도 그게 조치가 되지 않을 때 생긴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대형 사고는 사람들의 과실로 발생한다고 하는 만큼 개개인이 이런 경고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한다면 이 큰 대형 재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게 바로 1대 29대 300 법칙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도 어떤 큰일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을 추적하다 보면 이런 일이 여지없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이 단지 우리의 삶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세요. 결국 남뉘다의 몰락을 그대로 두고 보실 수밖에 없는 이 지경에 이르기 전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수없이 경고해 주셨잖아요. 또는 저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이미 막아주시고 지켜주신 일들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왕과 백성들이 그런 음성을 끝까지 무시하고 경고 외면하면서 영적인 불감증을 가지고 태평하게 세상을 즐기며 살다가 결국 파멸을 맞은 거예요. 노아의 심판의 시대도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끝까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더라고 그랬던 거 아시죠? 자기 자신의 삶의 현장을 그래서 우리 차분히 좀 되돌아보면서 폐만과 몰락이라는 한 번의 대형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나타나는 이 전조 증상들 29번의 유사한 작은 사고들이나 또 그보다 더 자주 반복되는 경고성 300번의 징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 강단의 외침 지체들의 어떤 소리 듣고도 여전히 무시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몰락이라는 대형 사고를 향해 지금 내가 치닫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경고의 소리를 듣고 즉시 바른 길로 돌아와 주신 사명의 길을 걷고자 하는지 지금 차분히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우리에게 나아갈 길과 방향을 알려주고 계시고 또한 벌어야 될 것과 수정해야 되는 삶의 태도를 알려주시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대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기꺼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잘못된 길로 가는 방향을 바르게 잡아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욕심에 사로잡혀 계속되는 핑계와 변명 속을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결국 교인들이 몰락해 가고 멸망해 가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 결과다 라는 사실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교례와 명령이 주는 이 가치를 따라 나를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급하고 어려울 때 그 시기만을 모면하기 위해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그 위기의 순간을 통해 잘못되고 그릇된 죄의 짐들을 버리고 오직 우리 주의 말씀에 가치를 따라 한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경고하시고 돌아오라 하신다는 거 잊지 않고 오늘도 그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